1, 2, 3, 4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기 이렇게 끝을 타는 거예요? 아, 의지할 사람도 없어? 아, 감독님 이거 타보셨어요? 아, 형님 이거는 좀... 안 무서웠어요? 에이, 무서웠을걸요? 뒤에 한 번 더 타고 있으면 안 돼서 좋은가? 정봉이 또 탄다고? 저대야! 나도! 안 무서웠어요? 무서웠어 아, 왜 아무도 비명을 안 질러? 우리 울었다니까 진우야, 됐어? 너무 재밌다 아, 벌써 무서워 내려줘! 됐어요! 안 돼! 지민아, 잘 들려! 잘 들어야 돼! 지민아, 그대는? 뭐, 그대는 뭐예요? 노래, 노래! 그대는? 아! 아! 그림 있잖아, 그림! 눈썹 없는 그림! 아, 눈썹 없는 그림! 아, 눈썹 없는 그림! 으깐! 으아! 으깐! 으깐! 으아! 으아! 됐어요! 으아! 으아! 모나리자 아니야? 눈썹 없는 그림? 문제 좀 내봐요! 으아! 가위인데! 가위! 가위 뭐요! 야, 미안! 아! 가위 뭐요? 미안 내가 가위 잘못 말했어. 패스! 뭐라고? 문제! 문제 줘, 문제! 뭐 하는 거야? 야! 아! 뭐 하는 거야? 야! 아! 지민아 손 닦는 거! 문제 뭐라고요? 야! 그거 손 닦는 거 얇은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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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요? 야 이게 정신 차렸어. 이때는 또 정신 차려진다니까? 그 비눈인데 그거 얇은 거! 아! 이 팀 안에! 아!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대. 죽을 뻔했대. 아! 아! 내 뺄야 이거! 얘는 아예 답을 들을 의지가 없어. 문제는 들을 의지가 없어. 니가 다쳤어, 니가. 야 너 진짜 웃겼어. 너 안 울었냐? 안 울었어요. 그래? 나랑 오성이가 울었어. 아니... synthesis. 네!